이항영의 월가이드 사상 최고치고요 세일즈포스, 마벨 등 실적 호조였고요 엔비디아 강세 여러분 오늘 기술주의 빅테크 강세가 여러 종목으로 보여졌어요 네 오늘도 S&P500, 다우지스 그리고 나스닥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S&P500이 역시 우리나라와 같으면 코스피 대표 지수인데요 S&P500이 올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직 물론 3, 4주 정도 다 남았는데요 올해 오늘까지 해서 56번의 사상 최우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주에 한 번보다 조금 더 넘게 사상 최우가니까 그만큼 시장이 엄청 강한 흐름인데요 이 중심에 역시 빅테크 맥세븐이 분명히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요 항상 이럴 때마다 소위 전 세계 가치 투자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대가인 어떤 학문 쪽으로도 대표적인 분이 SOS 다모다라는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NIU의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항상 너무 지나친 밸류에이션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역시 주식도 하고 있고요 이분은 다시 미리 말씀드리면 이 7개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는데요 이분한테 너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한 인터뷰가 있어서는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식 투자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역시 어떤 숫자 중요한 건 펀더멘탈에 의한 어떤 가치 투자를 한 투자하는 게임이라는 것이 하나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펀더멘탈보다는 투자 심리라든가 모멘텀 강한 상승세 약세 투자 심리 이런 걸 얘기하는 소위 가격 게임 프라이싱을 책정하는 그런 게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펀더멘탈보다는 투자 심리와 모멘텀이 더 중요한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재등장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경제 판에 이어가는 그런 흐름 이런 전체의 추세에 의해서 조금 더 돈이 더 쏠려가는 그런 국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펀더멘탈에 집중한 거 한쪽으로만 쏠려서 해석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맥세븐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밸리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가능한데요 물론 그중에서 예를 들어 테슬라 가치나 뭐 이런 것도 다시죠 피어리브 백배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분의 얘기는 맥세븐은 한마디로 우리를 보면 현금을 따발을 만드는 캐시 제너레이팅 머신이란 겁니다 현금을 창출하는 기계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도 가치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이건 매년에 이런 맥세븐의 주가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도 많이 올라오고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상당히 아웃퍼포먼스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가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AI를 통해서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AI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소위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또 엔비디아를 통해서 갖고 가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또 창출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런 대표 기업들이 현금을 잘 창출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그런 것을 하면서 다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한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맥세븐과 기타 주식극간의 이익성장률의 차이는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늘색이 맥세븐의 이익성장률입니다 전년 종기 대비 그리고 진한 파란색이 나머지 493개인데요 작년과 올해 초반까지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지만 금년부터 내년까지 보면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맥세븐의 지배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다만 초격차의 지배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맥세븐은 분명히 중요하겠고요 나머지 주식들도 여러분들 올해보다는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에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맥세븐 중에서도 대부분의 초보 투자가들 방송을 미국 주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대부분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딱 7개 중에 뭘 사야 되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늘 비유하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자식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도돌이 표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 분들의 고민이 되는 분들한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7개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비슷한 우리나라는 10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워낙 7개를 딱 집중한다면 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M-A-G-S라는 맥스라는 ETF가 가장 대표적으로 살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멘텀이라는 ETF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좀 따라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미증시 강세 소식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가운데 뭐가 좋으냐라는 게 내가 엔비디아 사면 엔비디아 떨어지고 내가 테슬라 사면 테슬라 떨어지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다 뭉쳐놓은 그 ETF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술주 빅테크의 강세는 미증시 안에서 계속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CNBC에서 보도합니다 중소형주보다 금융주와 산업재인데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시장이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할지에 대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러셀 2000지수가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셀 2000이 최근 들어서 요즘 몇 주 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에 대한 배경은 두 가지로 이해하실 수 있어 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처음에 당선 직후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소형주가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진작에 대한 그리고 중소기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꿈과 희망 법인세 인함 이런 것들 때문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나친 낙관은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가장 경험적으로나 통계지로 오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우리를 보면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데 이익의 변수인데요 내년에도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주식들의 이익 증가율이 S&P500보다 처집니다 이익 증가율이 S&P500보다 아웃퍼포먼지 않고 여전히 약간 덜 처지기 때문에 워낙 많이 떨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셀 2000처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을 필요도 없겠지만 늘 말씀드린 기본은 S&P500 더 큰 주식 위주로 하시는 것이에요 특히 미국 주식 투자에 3, 4년 안 돼서 방송을 통해서 특히 국장에서 처음에 미국 주식을 해보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작은 주식보다는 큰 주식으로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런 주장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또 이 CMBC에서는 산업재라든가 금융주 그리고 소재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관심을 가지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 같이 첨부해서 소개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고요 러셀의 천지수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시선 다양화하는 게 필요로 해보이네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케더치에서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왕국의 재건을 꿈꿨던 인텔 참 아쉽죠 겔시거 CEO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인텔 하면 이제 지는 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인텔을 간혹 소개해드린 이유는 특히 한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 보면 가장 적극 습관이 다 유명한 주식이고 큰 주식인데 많이 떨어진 걸 한번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S&P500, 저희가 자주 말씀드린 S&P500, 그냥 지수를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S&P500이 올해 만들어서 오늘까지 56번대의 사상체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지수, QQQ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벌써 오늘 한 35번째, 36번째 사상체 효과였고 다오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이 너무 겁난다면서 안 올라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 하면서 낙폭가대 반등을 얘기하는 분이 딱 인텔 같은 걸 보면 혹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 들어가 보자, 사자 그게 이제 일상적인 접근입니다, 일반적인 접근이고 한국 주식 하셨을 때는 그게 뭐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워낙 등락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은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웬만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쪽에 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ETF, M2EM은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에 쫓아가는 그런 ETF인데 인텔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특히 최근에는 CEO가 교체되어진다고 즉각적으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이사해서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오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인데요 미국 주식은 이렇게 안 좋아진 주식에 꿈과 희망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텔이 좋아지려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를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요 인텔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처음에 스타트업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첫 출발은 인텔의 하청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었거든요 그럼 지금 인텔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지원들이 다 있죠 다 필요 없고 결국 인공지능 칩을 훨씬 더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재료나 접근, 호재성 뉴스들은 멀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단기적으로 인텔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인텔 낙폭과대주라고 하지만 한국 주식의 시선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가는 게 더 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유통주 이번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굉장히 성황리에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주도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세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파격 세일의 함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했던 기사도 헤드라인도 우리 미국 주식이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한국 주식 하시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난 걸 아마 저희 방송도 알고 여러분들도 주의해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딱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언론을 보면 언론이나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안 좋은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 저희 소개해드린 거 보면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팩트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기사는 한국 경제 뉴스나 채널에서는 절대 보지 못할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설적으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데이 때 엄청나게 매출이 있고 사상 최대 기록이 나왔고 사이버 먼데이도 사상 최대 기록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업체들은 세일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일을 너무 하냐면 매출은 늘어날 수는 모르지만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을 한 5개, 6개의 기업들을 딱 뽑아냈습니다 뽑아냈는데 비모에서 벤커먼트에서 뽑아냈는데 브랜드를 보면 여기 나온 왼쪽은 브랜드면 이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갭이라는 게 있겠고요 에슬레테라는 게 있고 올드 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이런 게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 게 갭입니다 갭이요 그리고 놀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반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갖고 있는 게 VFC인데요 놀스페이스가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세일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CK 언더웨어자 CK 속옷도 있는데 아마 이거 브랜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PVH가 갖고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들 회사들이 세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가가 최근에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발표되는 이 구조는 썰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기사들도 미국에서 많다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일 굉장히 많이 한 파격 세일의 한정 그 종목만 좀 유의해서 보면 되겠네요 모든 유통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형용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